맹문동 꽃이래요. 예쁘지요? 길에 우리 보면 흔하게 이렇게 이런 풀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게 그냥 풀이 아니고 맹문동이라요. 뿌리에 달리는 거 그것도 약재로 사용하고요. 야가 겨울에도 안 죽고 그리고 야가 그늘에서도 안 죽는데 그래가지고 길가에 이게 조경으로 많이 심어요. 꽃도 예쁘지요? 이제 한참 맹문동 꽃이 피는 중이라요. 네요. 아는태씨... 아는태씨... 땡슨 대신 아는태씨... 감사합니다.